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매티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라비아 아이돌 오시노사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시노사라는 원래 레이싱 모델 출신으로 그라비아 진출 처음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길었던 머리를 싹뚝 자르고 순식간에 톱그라비아 돌 반열에 올랐죠. 처음에는 도도한 아가씨 같은 외모에 맞는 상쾌한 그라비아 돌이었지만 점점 성인의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995년생으로 키는 164cm이고 신체 사이즈는 91, 57, 81로 G컵 가슴을 가진 모델형 거유 타입입니다. 바스트 모양이 전형적인 거유가 아닌 좌우로 퍼진 W형 거유로 취향을 타는 스타일이죠. 그럼 여러분 오시노사라의 판타스틱한 바디를 감상하시죠.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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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